자 16회 복통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물어볼 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설치관리상 하자가 생기는 건데 이건 이제 공무원이 하죠. 따라서 나중에 보면 공무원의 과실도 어느정도 개입이 돼요. 공무원의 과실이 개입되면 이건 이중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문제에서 5조 낼 때 이조도 쟁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서로 청구견이 서로 경합되는 관계로 가는데 만약에 5조만 물어볼 때는요. 이 공무원을 특정해야 하지 않아요. 그럼 5조만 쓰라는 걸로 선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 군수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또는 담당 공무원 이러한 국가배송법 2조를 2조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5조 위주로 쓰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조 책임을 같이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공무원의 과실 부분이 설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빠지면 5조 위주로만 쓰는 걸로 우리가 선행해야 돼요. 그 정도는 알아두세요. 5조 책임, 성립요건, 성립요건 분설 들어갔어요. 하자 이미 학설 판례를 써주는데 판례에 맞게 수정된 객관설로 얼마나 꼼꼼하게 포섭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소교사원의 경우 지금 이런 부분들 이렇게 포섭하는 거 이게 아주 훌륭한 포섭인데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키워드가 다 들어가죠. 지금 사회통렘사항 방호조치 이런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국가배상법 5조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걸려있으면 사무위 성립부터 검토하라고 했죠. 기관의 힘사면 사무주체, 사무위기속주체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실질적 비용무담자가 되는데 다만 건축법, 도로법이 나올 때 지금 하천법 58조 내용이 나오는데 지방자치법 21조 2항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특별법적 성격이 있다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기관의 힘사무가 됐을 때 사무주체가 누군지 사무위기속주체가 누군지와 그리고 6조 1항의 형식적 비용무담자와 실질적 비용무담자가 누군지 물론 6조 1항의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형식적 비용무담자와 실질적 비용무담자를 포함하는 병존소를 취한다. 써놓고 사내는 누가 실질적 비용무담자냐 일단 이론대로 가는 거예요. 기관의 힘사무는 국가의 사무니까 국가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다만 이 비용을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비용무담자로서 6조 1항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5조의 사무기속 주체로서 또는 6조 1항의 실질적 비용무담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법 58조의 해석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21조 2항을 언급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쪽으로라도 일단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물론 조문을 정확하게 포섭하면 더 좋은 답안제가 되겠지만 조문까지 포섭하는 건 사실 좀 수험생 입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본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병존설로 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검토미 사안의 경우에서 사무조차와 관련해서는 5조 1항의 사무조차와 관련해서는 6조 1항의 형식적 비용무담자로는 6조 1항의 실질적 비용무담자로는 블러블러 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써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논보다는 설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 이걸 자세히 써야 돼요. 면적사유, 종교적 배상 체험자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족 등이 절대적 면적사유가 되는지 판례를 언급해 줘야겠어요. 이중배상하고 자배법은 브리타로 대비합니다. 쟁점 다반제에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에 맞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조 자 2조를 써줬는데 이 부분은 가위 국문의 대접 책임 포섭은 잘했고 이 부분은 예시 답안 있잖아요. 그리고 압축 답안을 좀 참조해서 좀 대비를 해주세요. 브리타 대비로 꼭 해야 될 것은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이중배상 금지원칙 자배법은 아직도 어떤 시험에도 안 나왔는데 자배법 나오면 쟁점 다반제가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다반제에 딱 쓸 분량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이 여기는 이제 뭐 복사가 안 됐는데 쟁점 정리 이렇게 내줄 정도 좋다고 했죠. 적용 요건 뭔가 좀 만약에 쓰려면 국가배상법 2조의 성립 요건 또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뭔가 좀 정확하게 이름을 써주면 좋겠어요. 쟁점 한번 봐서는 지금 뭐를 쓰고 있는지는 안 보이죠. 물론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줄 긋고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목차를 봤을 때 먼지가 좀 나아야 돼요. 조금 그런 부분이 너무 목차가 목차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는지 지금 최고 답안이 거의 없네요. 선생님이 나눠준 압축자료를 보면서 좀 훈련을 하시고 브리타 대비를 좀 해주세요. 다만 하천법 그 59집 그 부분은 우리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조문 언급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립입니다. 방금 해주면 좋겠습니다.